아롱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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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물 좀 빼야되는구나 썰어가지고 담가야돼 생고기 냉장실에 넣어놨어? 김치냉장고기 넣어놨지 세돈방 내야돼 잘라가지고 담가야돼 아 그렇게 쪼개지네 그럼 이걸 마침 잘 됐네 요 이렇게 결대로 쪼개지네 아롱사태 아롱사태 이렇게 핏빈거 빨리 빠지 그래가지고 삶아야돼 아 많네 피가 얼마 냉동이 아니라 깔끔하네 아주 깨끗하네 이제 핏물 뺀 물을 버리고 이정도 피 빼면 아주 빨갛거든 이렇게 썰어보자 냉장고기라 네 담았어요 한 번만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깨끗이 헹궈내는군요 그냥 이렇게 던져서 아 이게 이 끓는 우리는 음 이거 아롱사태야 한 40분 삶아야 돼 아 오래 삶아야 되는구나 삶해라 사태 아롱사태 아 담았 아 알 2개만 이렇게 아 아 아 아 고기를 한 40분 삶았나? 적당히 40분 정도면 잘 익었어? 또 찔긴거 아니야? 너무 물러분도 안좋잖아. 씹는 맛도 있어야지. 탱글탱글하네. 이건 수육으로 먹어? 많이 남았네. 이렇게. 납작납작. 맛있게 보이네. 이렇게요. 아롱사태라. 이건 진짜로 삶아서 먹어야 돼. 수육으로 이렇게. 맛있게 보이지? 아롱아롱 하니. 아롱아롱. 아롱사태. 아롱아롱. 그래서 아롱사태라는거. 아롱아롱. 이거 고급. 아주 고급인데. 삶아서 술안주나 줄걸. 아. 그게 진짜. 자르니까 맛있어 보인다. 사태. 사다가. 돈을 그냥. 하고. 이건. 비싸서. 사먹지도 못할텐데. 아. 수육으로 먹을거야 그랬다고? 응. 그래도 육개장도 맛있잖아. 응. 육개장도 또 맛있지. 응. 이걸로 장조름도 꼭 해 한사람들이 있어. 아. 이게 고기가 씹으면 맛있으니까. 그러겠네. 장조림에도 어울리겠네. 응. 이렇게 썰어서 나오는 데 있어. 장조림이. 수육처럼. 너무 짜도 안 되니까. 응. 조금씩 반짝이 먹어야지. 응. 맛있겠다. 부추랑 먹으면. 부추랑 먹으면. 맛있겠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조금 더 아롱사태 이걸 살짝 찍어서 살짝 해봐 너무 맛있어 지금도 맛있는데 이걸 올려서 별미네 맛있다 진짜 맛있네 쫄깃쫄깃 진짜 술 안주네 술 안 먹을 수가 없네 밥 메추리 아이고 맛있다 음 제일 고급이다 고급 다른 반찬에 손이 안 가네 빨리 고기도 먹어 안주로 그건 뭔데? 맑은 거 그거 한 잔 하고 이거 한 잔 하고 이게 너무 독하며 고기를 이렇게 수육으로 하고 묵고기 남봉 끓여먹고 그리고 사태를 사다 할까 하다 그러네 너무 맛있어 아 맛있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밥은 안 먹히네 밥 안 먹어도 돼 이거 영양가가 있어서 그치? 안 먹혀 안 먹혀 고기를 씹어도 맛있어 고기를 씹어도 맛있어 응 이거 좀 먹어봐 이거 맛있네 식으니까 더 맛있어 야채가 뒤집어있어 야채가 뒤집어있어 이렇게 해서 찍어 야채가 뒤집어있어 찍어야지 야채가 더 있어 야채가 더 있어 너무 세지면 이제 술은 그만 드셔요 이제 안 먹어 이제 술은 그만 드셔요 이제 안 먹어 안 주고 하도 좋으니까 술 한번 먹어보자 그랬지 이거 소금 안 찍어도 맛있지 이거 음 시계는 좀 질 텐데 하하하 이제 이렇게 먹을지는 모를까 음 잘라서 썰어 먹는데 음 음 해서 이렇게 먹는건 다리가 이렇게도 먹고 이렇게 이건 이거대로